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슨 행사를 대비해서 애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SM 공사하는게 보이죠 그리고 UC University of the Cordyella 야구선수들이 야구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이 친구들은 조금 어려 보여요 좀 전에 춤추다가 카메라 들이래는 것을 알고 전부다 자기 자리로 저렇게 돌아가서 수다떨고 있어요 부끄러운가 봐요 한참 부끄러울 나이죠 한국의 중2병 그런 애들인데 근데 이 나라는 중2병 같은건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룹은 조금 어린 초등학교 5,6학년 정도 많이 봐야 중학교 1학년 정도나요 이 아이들이 조금 어려보여요 앞에 아이들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뒤에 아이들은 어려보여서 전체가 아마 초등학교 모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귀엽게 아마도 아이 사이 집에서 이사로 아 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